자 또 이어서 진행하죠. 문제 7번 들어가겠는데 이 아파트 두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이 있고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연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을 때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토지에 대한 그 중개를 의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좀 중개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중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두 번 출제한 바 있습니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을 정확하게 깨뜨려 계셔야겠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아파트 뜻을 아셔야 되겠는데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은 천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천국토는 도시역이 있고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 있죠.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은 보존적이 말하죠. 이 비도시역,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 없습니다. 관리적은 보존, 생산, 계획관리 모두 다 4층 이하밖에 못 지잖아요. 그래서 비도시역은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다. 도시역에서 찾아야 된다. 도시역은 주거적이 있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고 녹적이 있죠. 이 녹적은 4층 이하밖에 못 집니다. 그래서 녹적도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주거적이 다시 세분되어 지정되죠.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주거적이 이렇게. 그래, 이 주거적 중 1종은 무조건 아파트 질 수 없다. 그래서 1종 전용, 1종, 일반은 절대 아파트 질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곳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2종 전용, 2종 일반, 그리고 3종 일반. 준 주거적에서 질 수 있죠. 그다음에 상업적이 4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그다음에 근린. 그래서 중, 1, 6, 근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이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만 아파트 질 수 없다. 유통상업적은 도시장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필요적이 있다고 정하죠. 그래서 유통상업적은 주로 물류센터, 창고를 건축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주택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터도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절대 유통상업적은 건축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된다. 중심, 일반, 근린상업적이 됩니다. 공업적이 3가지가 있죠.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이 있는데 공업적 중 전용, 일반은 바로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준공업적만 건축할 수 있다.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동에 근거해서 7번을 풀면 되겠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주구는 이렇게 보러 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안 되죠. 5번 되죠. 8번. 이 용도주구가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너무 8번은 쉽게 나왔죠. 국토교포명상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장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주구는 이렇게 보러 왔는데 유통이 보이고 그러니까 산유통 개발 직무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이었습니다.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9번, 이 국토교포명상 용도주구와 그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도주구가 세 분 되어질 때에 국토교포명상 용도주구가 크게 9개 있잖아요. 경고, 방방, 부치개, 특보, 9개 있죠. 이 경관주구부터 복합 용도주구까지 대통령님을 통해서 세 분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5개 나오죠. 이렇게 5개. 그리고 경관주구는 암기할 때 이렇게 나오죠. 경자 따고 경자, 시트. 경자는 아가씨가 있는데 경자씨 특별해요 이렇게.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주구, 특화경관주구. 고도주구 세 분 안 되죠. 방제주구하고 방아주구 헷갈리면 안 되는데 방아주구 절대 세 분 안 돼요. 방제는 세 분 되죠. 방자씨 특이하면 안 돼요. 방자씨, 자연, 방제주구, 시가지, 방제주구. 보호주구 세 가지 있죠. 보혁중생, 보혁중생 이렇게.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 주교의 실물 보호주구, 생태계 보호주구. 보혁중생 이렇게. 취자집, 취자집. 자연, 집단, 쥐락주구. 개, 주산, 간복트. 주거, 산업유통, 관광회양, 복합, 특정 개발진주. 이렇게. 그리고 복합 용도주구는 세 분 안 돼요. 특정 용도 제한주구하고 이 중요해신을 보호주구는 조례로 또 세 분 할 수 있죠. 조례로 무슨 무슨 중요해신을 보호주구다. 무슨 무슨 특정 용도 제한주구다. 조례로 세 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주구는 조례로 추가해서 또 세 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올랐으면 좋겠어요. 9번. 그래, 발음이 예를 들어요. 기역 보면 보혁중생 맞고. 니은, 방자씨 그래야 하는데 특이 나와서 틀렸고. 디귿, 경자씨특 그래야 하는데 주가 나와서 틀렸죠. 주가 나오면 안 되죠. 경자씨특 특화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리을, 취자집 그래야 되죠. 그런데 농어체이 나와서 틀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이 자연치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해당하지 않는 글인데 자연치락주는 4층에 밖에 못 지죠. 그래, 밑에 해설에 잘 나와 있는데 자연치락주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자연치락주구가 아니라 자연치락주에다 줄 거 봐요. 이 자연치락주는 녹지지역의 관리자 간의 농림자 간의 자연환경 보호자 간의 자연으로 하겠다. 그때 그 치락을 정비하고자 지한 것이죠. 이때 자연 불황민들이 보았을 때 바로 그 시설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하시면 법적으로 허용이 될 것이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시키면 안 되겠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불황민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버 1번인데요. 여러분이 시골 불황하게 살고 있는데 동물 전용 장례시장이 마을 안에 들어온다. 기분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 전용 장례시장은 애완견이 죽었다 그러면 송우 죽은 사체를 들고 와서 장례시키겠다. 좋은 거 없죠.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나머지 돼요. 단독주택 되고 마을에 간 한의는 다 되는데 도축장도 돼요.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세로서 시골에서 바로 도축장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 제안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3번, 틀렸다 이거죠. 자, 이 복합 용도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용도주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1, 2, 1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개혁관리계 그 용도주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여기가 복합 용도주구다, 복합 용도주구다, 복합 용도주구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합 용도주가 증언되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그 용도주에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되고요. 추가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죠. 일반 주거적에는 준주거적에 허용되는 것 중 6개 빼고 되고 또 일반 공업적에는 준공업적에 허용된 것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일반 주거적에 지정된 복합 용도주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 장례시설도 안 되고요. 장례시설도 안 되고 또 동물, 식물, 관리시설도 안 되고 유혼물, 제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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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물도 안 되고 공장, 갈란장, 또 안마시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남은 일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면 있는데 12번 보면 국토법 명상 입주기제 채소기다, 얼운 것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죠. 입주기제 채소기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5대 용도국정 출자와 유력시 된 파트니까 관심을 정리를 해 두시라고 했죠. 옳은 것 기역 도시군관리기 결정권자는 이 도시군관리기 결정권자가 입주기제 채소기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되는데요.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죠. 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역 안 했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 그것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네요. 그 외에도 바로 이 입주기제 채소기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철도역사라든가 타미나라든가 문화에 설 공공측사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증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는 대중교통결제부터 몇 킬로미터인의 지역을 시급하게 증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전할 수 있느냐? 1킬로 이런 것들도 들어야죠. 그리고 도시 및 주강경 증폭상 노브랑축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적 또는 공업적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증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경제해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격을 수급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근린재생형 활성화격을 수급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해놓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있다는 입주기제 채소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장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들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입주기제 채소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상 부서지장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입주기제 채소기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지 다른 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기제 채소기를 지정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의해서만 입주기제 채소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음만 맞고 남은 드렸네요. 자, 13번 시가와 조종구역 안에서 특강특특 시장군수의 화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이 시가와 조종구역 안에서의 행위지 아니죠? 해당하지 않는 것 주로 시가와 조종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것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화가받아서 허용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맞나요? 그 재해가 틀렸네요. 포함했어요. 농업용, 임업용, 어험룡 자, 농업, 임업 또는 어험룡을 용해한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33제곱미터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초과하는 그것도 틀렸죠? 이하.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건축할 때는 허가받아서 허용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두 간대가 틀렸어요.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이 시가와 저중간에서는 주택의 신축은 절대 금치 꼭 아시고 그러나 증축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면적까지 합해서 포함해서 100조금 대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이하입니다.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100조금 대 이하까지는 증축을 허가받아서 허용하고 싶죠. 그 다음에 3, 4, 5는 마을 공동시세로서 정자 등 간휴게소 농로, 재방, 사방시설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용 유료 판매소 이런 것들을 설치는 허가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시가와 저중간에다 어른고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시가와 저중간에 지정 목적이 되겠는데 시가와 저중간은 도시역과 그 주변자에게 물률수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통하고자 5년 이상 20년에 보면서 시가를 위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시도사 외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원이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딱 결정해서 정합니까? 도시군가역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이 틀렸죠. 1번은 기본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은 기본이 틀렸고 2번 시가와 위부하기에는 5년 이상 20년의 기간에서 정해서 고시한데 정확하게 2번이 맞습니다. 3번 이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이를 고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시가와 도시군가역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효력을 잃게 됐다. 이걸 실효하는데 실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되죠. 이때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그 구역의 결정은 실효됩니다. 그래서 꼭 시로고시를 해야 많이 실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마지막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그 고시일 다음 날 할 때 그 고시일이 틀렸어요. 그냥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공익상 그 시가와 조정구역의 사업생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주민을 요청하여 시도사가 바로 인정하면 도시군가역사는 무엇이냐. 틀렸어요. 그래서 4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군객사업도 원칙금지되는데요. 외주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생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누가 요청해야 되냐. 주민을 요청할 수 없어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았던 국토교통장관이 그래 도시군객사업생이 지장이 없으니까 하세요. 라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지 목적이 달성한데 지장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그냥 해도 됩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 도시군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꿔야 되고 시도상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임무고벌치 조림 용리모 행위는 하가 없이 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되고 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법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특강특특시장 하가 신청해서 하가 받았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 없이 가 아니라 하가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하가 대상에 하가 안이 받고 했다. 그러면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자는 3년이하여 칭해 또는 3천만 원에 범치하죠. 그리고 위반된 행위는 원상회복하도록 특강특특시장 우수와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스스로 위반자 이행하지 않으면 특강특특시장 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 조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예상문제를 볼까요? 자 국토법명상 용도적의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자연녹적이란 이렇게 돼 있죠. 도시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할인적으로써 계획적 그것에다 줄까 봐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에 관리에다 줄까 봐요. 필요한 지역 지역에다 줄까 봐요. 이건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다 친 것이 계획적일 때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 말하자면 지역 이건 계획관리 지적목적이죠. 그래서 자연 목적을 계획관리로 바꿔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자연 목적 지적목적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포인트 이 자유녹적은 도시역에 일부에다 지정하니까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고전할 필요가 있는 적으로써 그 다음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설을 봐보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지 그 답을 줄 거예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 어떤 것이 뭐냐 하면 자연 녹지 꼭 구분해 두시고 특히 5번 지문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시도사 대도상은 도시 군객 조례로 주 상 공 녹을 세분하여 지장할 수 있다. 있다. 그래 조례로서 주 상 공 녹에 대해서 세분 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하면 주거적은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이 6가지가 있는데 그런 6가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라고 추가해서 세분해서 조례로 지장할 수 있어요. 무슨 무슨 주거적이다라고 상업직이 4가지가 있잖아요. 중심 일반 유통 상업직이 있는데 이 이름을 쓰지 않고 무슨 무슨 상업직이다라고 이름을 조례를 통해서 추가 세분해서 신설 지장할 수 있습니다. 공업직 3가지가 있죠. 전용 일반 준 공업직이 있는데 이거 안 사용하고 무슨 무슨 공업직이다라고 시도의 조례로 대도시의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 이런 공업직을 추가 세분해서 지장할 수 있습니다. 녹쥐도 마찬가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유녹지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무슨 무슨 녹쥐이다라고 시도사 대도시장은 조례를 통해서 추가해서 세분해서 신설 시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두시고요. 이따가 주요.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2번 뭘까요? 용도적 용도적 지정이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이 용도적 지정과 변경 이런 것들 도시적 관리 농림 보존 이런 용도적 지정하고 변경한다 무슨 교로만 결정해서 합니까?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죠.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마지막에 기본이 나와서 틀렸죠. 기본교로 결정한다는 아니라 기본이라 관리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지문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같으면 맞고요. 3번도 자 다른 경우 둘리상용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매립교육에 속할 용도적 도시공으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되죠. 그리고 4번도 했고요. 5번 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기능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농지 국토계 법령상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관리자 할 때 관 농업진흥자 할 때 농 농림자 할 때 농 해서 관농농 결정고시를 간주 이거 암겨야 되죠. 3번 문제 전 시간에 했던 내용 또 나와있죠. 국토계 법령상 거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따당따당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가 바로 국토계 법령상 개발용도적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죠. 개발용도로 지정한 땅들이죠. 암겨할 때 전 시간에도 했죠. 항도공 구길도산 구길도산 단 농공단체 택지 전원 단 수송변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도시 개발법상 도시발구역 도시로 결정고시된 도시로 결정고시되는데 단 취락 직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발구역 결정고시된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는다. 항만법 항망으로서 도시에게 인접한 공유 의학 구역으로서 도시에게 인접한 공유 의천 의학법으로서 지정된 의학으로서 도시에게 인접한 공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요. 농공단은 아니라고 했죠. 택지개발직으로 증고시되면 도시로 결정고시되면 전원개발 축전보다는 전원개발 사업국에다 예정국에다 증고시되면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만 수력발전소 소홍변전 설립안을 설치하게 한 전원개발 예정국에다 증고시하면 도시이게 되는 거 아니다. 잘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3번 도시로 결정고시되면 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농공이 아니라고 했죠. 2번은 도공 그래야 하는데 농림적이 나와서 틀렸죠. 도시역에 나가야 됩니다. 3번 실학지구에서 도시발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역에 될 수 없다고 그랬죠. 4번 항도 결정했죠. 그래서 계획관리 하나 도시역으로 바꿔야 되죠. 5번 맞네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까요. 용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 4번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야 되죠. 있으나 이게 틀렸죠.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국토중 이 땅에 도시역이 다라고 지정했어요. 도시역이라고 지정했는데 관리적이라고 중복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땅에 관리적이라고 지정했는데 농림적이라고 중복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적은 절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용도적이 있잖아요. 용도적 여기 여기 치락주기다. 자연치락주기다. 지정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경관지구다. 중복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중복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용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되죠. 이런 용도지구이 지정될다면 거기다가 용도구역도 중복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1번 보면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조로 구분지정한다. 맞고 2번 전국토 도관농자로 구분지정하는데 그러나 도시적, 다시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국토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료환경보호를 구분지정하지만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런 지역을 미정리라고 하죠. 이 미정리라고 하죠. 도시에서는 무순적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지안, 건평규정, 용종률 규정을 정하는가 보존생이 가장 센 자연환경보호전지역이죠. 그래서 2번 마지막에 자연환경보호전지역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을 먼저 볼까요. 이 도시적 있죠. 도시적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취로 이렇게 세부는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토지에서는 무슨 적에 적용되는 건축물, 건축지안, 건평규정, 용종률 규정을 적용하면 되냐. 도시적에 세부는 지정해놓은 용도주 중 가장 보존성이 센 땅이 보존녹지기죠. 고로 보존녹지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지안, 건축지안, 건평규정, 용종률 규정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5번 집은 보존녹지안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의 1번 볼까요? 이 관리역도 관리역도요. 여기에 관리역이 있다. 관리역도 세 가지로 세분이 될 수 있죠. 계획관리적,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그런데 아직 세 가지 어느 하나로 세부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미세분증에서의 건축물, 건축지안, 건축률 규정, 용종률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보존성이 정말 센 보존관리적이 있죠. 그래서 보존관리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5번의 1번 생산관리적이 틀렸죠. 생산관리적이 아니라 5번의 1번 보존관리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1번 틀렸네요. 나머지 질문들은 다 맞습니다. 통과하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예상문제 6번이 있죠. 용도주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2번이 틀린 건데 2번 몇 틀렸습니까? 집단체력적은 계직 계직 암기라고 그랬죠. 계직 그래서 개발자원구역이 있다. 그 안에 불화기 있다. 거기다 정해진 것이 집단체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단체력적은 녹지 관리의 농림 또는 자연은 보존제한의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주구다. 틀렸죠. 녹관 농지였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은 보존제한의 취락이 취락했다. 자연취락 취락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7번 용도주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2번이 틀린 건데요.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에 이해상 발생하여 인명패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에게 법에서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방제주구를 도시권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4페이지 예상문제 8번 볼까요? 복합용도주구다 틀린 거 일반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일일계획에 따만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녹적에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자연 녹적은 지정할 수 없고 자연 녹적을 지우시고 계획과정. 아까 했잖아요. 복합용도주는 일일계획에 따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정이다. 그리고 지정할 때는 그 용도적 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3분의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은 자연 녹적에 들어와서 지정할 수 있다. 그걸 계획과정으로 하면 맞겠죠. 2번 맞고요. 3번도 맞고 4번 5번 꼭 봐두셔야 돼요. 복합용도로 증대한 일반 주거적에서는 도시 공격소를 정하는 바에 따라 준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단 6가지는 안 된다. 안마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조약 및 결의석, 동물 및 식물 활의석, 장례서는 설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가로아내 꼭 봐두세요. 5번 복합용도기로 지정된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바로 도시 공격적 전원 바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단 4가지는 안된다. 뭐냐 아파트, 탈란주점, 안마소, 노지아스는 안된다. 아시고 A3문제 9번 용도구역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2번이 틀린 건데 왜 틀렸을까. 이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화가 그 주변에 무지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하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업을 결정한다. 시장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그 말 그 자를 날려버리고 시도사가 그래야 국가계과 연계사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 안이 그랬죠. 그래서 2번은 시장우수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는데 10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틀린 것은 1번인데요. 왜 틀렸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관을 정해서 고시해줍니다. 이때 시가 유보기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법률에서 결정나죠. 이 법률을 아셔야 돼요. 10년 이상 20년 이내 이게 틀렸죠. 10년이라 5년 이상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1번 입주지제 최소구역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4번이 틀린 건데요. 왜 틀렸을까. 4번 보면 입주지제 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정 설치 완화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완화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주제 최소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의 설 설치기준, 대지의 조성기준과 주차공법에 따른 부술청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완화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 국토개법 명상 12번까지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토개법 명상 도시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역, 여기가 도시역이죠 전국토가 도시역, 관리역, 농림역, 자유로운 보증이 있다, 미적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규정 이 규정은 도로가 연결됐다면 도시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 옆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해 나가는 접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규정은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비도시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에 있는 도로 주변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보면 도시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번 도시역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라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냐 한다? 틀렸습니다 이 도시역이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색이 있고 전국도 비도시에 있는데 이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라는 규정 농지를 취득하려는 미리 농지취득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제기에 농업 경영객서를 작성 청구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이런 규정은 도시역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역에 있는 농지취득할 때 농지취득 필요 없다 이 말인데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농지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유화하지 않고 그냥 농지단속권 2등계 시장하면 등기 완료받습니다 농지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존성이 센 도시역 내 녹적 이 녹적에 있는 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 농지로 치다 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취득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농지단속권 2등계 신청 시점에서 내야 등기를 해주는 것이죠 농지단속권 2등계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농지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녹적 이래에도 바로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이 공업 만들겠다 도로 설치하겠다고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 부지 안에 있는 농지는 이미 농지적인 협의를 마친 농지니까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필요해서 농지취득을 적용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농지취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전면적으로 이게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냐고 도시역 내 녹적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취득은 적용한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4번, 5번은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기존 건축물이 신규로 건축될 때에는 여러 가지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건축된 이후에 그 안에서 재축할 수도 있고 천재임이 발생해서 그 건축물이 멸시돼서 종전과 같은 법령에서 다시 축적하는 것이 재축이죠 기존의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해서 기존의 건축물 법령에서 다시 축적하는 것이 계축이죠 기존보다 더 바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면 정축이죠 또 대선, 이런 걸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든가 그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축이 나와 있고 4번은 대선이 나와 있고 그렇죠 자, 3번 법령 또는 도시군객지원의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건축지원, 건필, 용적률 규정에 부작업하게 된 경우에도 부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재축을 할 수 있다 재축, 재축은 허용합니다 부작업에도 4번 기존 건축물이 역시 부작업하게 돼도 무엇을 할 수 있냐 대선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지원, 건필 또는 용적률 규정에 자가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정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전의 범인에 의해서 다시 재축하든 또 대선하든 정전 용도로 계속 사용하든 이런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자가받지 않더라도 허용이 된다는 것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제6절부터 살펴나오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